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위 투자 직관 투자 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뭐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다, 예상밖에 1월 효과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에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예상을 깬 이런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좀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증시 대부분에서 이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히려 좀 상승률이 낮아요. 지금 보면 S&P500이 한 5%, 5.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10% 이상, 코스닥은 9%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시장의 경우도 독일이 한 8.7%, 프랑스가 9.6%, 거의 10%에 가까운 이런 상승폭을 보이면서 글로벌 동조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 대해서 워낙 이제 안 좋은 쪽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는 좋네 라는 이러한 어떤 심리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경우인데 작년 말에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의 사실 어떤 전망이 경제에 대한 전망이 가장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경기 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전망 자체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상태를 다 반영한 상황에서 시장이 그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유럽 같은 경우에 경기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원인을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우려가 많았던 에너지 위기의 해소,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상방 압력이 둔화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유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작년에 미국 증시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여타 시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는데 올해는 사실 지금 어떤 연초의 흐름들을 보면 어떤 미국 일방에서 이제는 조금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머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폭넓게 이런 흐름들이 퍼지는,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일단 각국 중앙들의 긴축에 대한 완화,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때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좋지 않았는데, 올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7조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규모가 한 7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작년 매도 부분을 거의 다 만회를 한 이런 상황이에요.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한 세 번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만큼 지금 1월 달에 외국인의 순매수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 매수의 배경을 좀 꼽아보면 일단 달러 약세를 꼽을 수가 있겠죠.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 하락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1,500원 돌파 얘기도 나왔었고, 1,400원대 중반까지 가면서 상당히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게 불과 한 3, 4개월 만에 1,200원대 초반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화의 약세를 보였었던 국면에서도 예상보다 더, 약간 오버시팅이 나타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달러는 역으로 오버시팅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원화의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재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물가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재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같은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외국인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앞선감은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감과 연결하는 분위기도 최근에 감지가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정부에서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외환시장 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제도의 개편안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걸림돌을 제거하는 어떤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이런 제도 변경이 구체화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어떤 선진국 편입에 대한 가시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까지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의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제 FOMC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은데 FOMC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밖의 주요 일정도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연준의 FOMC에서는 금리의 0.25% 인상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예요.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에서 연준의 고강도 인축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뉴욕시 증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금리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 속에서도 연준은 여전히 어떤 코멘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시장 위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연준이 여기서 좀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시장이 좀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단행하면서도 시장에는 긴축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어떤 올해 말 금리나의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꺾는 이런 형태의 어떤 언급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좀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FMC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고 또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좀 부진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계속해서 어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실적에 대해서 특히 빅테크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신규 고용이 한 19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한 3.6% 정도 기록해서 전망이 되는데 이런 고용에 대한 얘기들 고용에 대한 지표들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는 점에서 역시 이런 고용지표의 취의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 의장이나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 지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를 보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6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오늘 약과학세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500선 코스피 2,500에서 2,550선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라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여기서 고점을 못 둘러 2,500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당분간은 결국 조금 더 어떤 시장의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이를 돌파하는 어떤 시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이런 저항대를 뚫어내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모양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역시 우상향의 흐름들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단기에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실적에 대비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뭔가 종목에서의 어떤 순환매 그리고 종목장세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종목장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연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뭔가 실적과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그리고 신기술 또 신분야 최근에 AI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차별화된 성장주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찾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체력을 비축하고 다시 2500선 돌파를 시도하는 작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